자 그 다음에 교과서인데 교과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. 여러분 대충 보면 한 절반 정도는 과학고 영재학교를 나왔고 절반은 일반고를 나왔는데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이 책을 잘 알 거예요. 이렇게 제가 보여주면 모르겠지만 저자 이름을 잘 보면 이게 할로데이와 레즈닉의 펀더멘탈스 오브 피직스 세컨드 에디션이에요. 물론 저는 포스트 에디션으로 배웠어요. 이게 80학번 선배들이 보던 책이에요. 여러분도 아직도 보죠. 그렇죠? 에디션 수만 늘어났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잘 안 하지만 다른 학교는 공학수학 또는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. 2학년 1학기 2학기 심지어 저는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해서 세 학기 동안 이 한 권을 배웠어요. 이건 또 유명한 어윈 크레이스지그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크레이직 이렇게 읽기도 하고 크레이스지그 읽기도 하는데 이게 육판이에요. 그런데 이 육판이 제가 학부 다닐 때 육판이었는데 아직도 보고 있죠.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에는 좀 바뀌었지만 포항공대 미적분학이 예전에 토마스의 캘큘러스였죠. 참고로 토마스의 캘큘러스는 5, 6학번이죠. 5, 6학번이신 저희 아버지도 대학 갔을 때 그 책으로 배웠어요. 그리고 저 때도 많은 학교들이 교과서로 채택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. 미적분학이라든가 펀더멘탈 소피 피직스라든가 공학수학은 오래된 책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안 하는데 이 시노미 시스템에 대해서 97년에 출판된 책이라고 해서 이상한 걸로 배우고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결코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바이블 오브 시그널 제니 시스템스예요. 물론 상당히 두꺼워요. 예전에는 그냥 다 읽었어요. 다 읽었고 예전에는 과격한 시대였잖아요. 교수님이 그냥. 저는 알아서 진도를 나가는데 제가 말하다 보면 챕터2가 끝이 안 날 수도 있죠. 하면서 하지만 퀴즈 범위는 챕터2까지예요. 그래놓고는 챕터2에 들어가지도 않으세요. 원만 얘기하고는 시간 다 됐네. 다음은 챕터3 이렇게 하세요. 그런데 시험은 퀴즈는 챕터2를 보죠. 그런 야만의 시대를 저는 살았어요. 저걸 거의 다 읽었어요. 저 책을 학부 때. 제가 시노미 시스템을 들을 때는 물론 저 책은 아니었고. 그래서 요즘은 조금 얇은 책. 조금은 얇아졌죠.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사이먼 헤이킹 책이에요. 여기 있는. 그래서 이것도 2003년에 나온 책이에요. 벌써 20년 됐죠. 그렇죠. 이게 좀 얇은데 저는 이 책 좋아하지 않아요.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오펜하임이죠. 여러분이 기억해. 오펜하임 뭐 아니에요. 핵융합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핵분열. 오펜하임. MIT 교수였죠. 오펜하임의 시그널진 시스템즈로 하는데 저 책이 워낙 클래식이다 보니까 번역판이 또 있어요.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. 좀 설렁설렁 읽기도 해야겠다. 또는 전기기사 자격증이라든가 통신기사 자격증, 기술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도전할 때는 우리말로 된 용어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과목을 들으면서 번역판 책으로 설렁설렁 보면서 한글 용어도 좀 익히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. 참고로 여러분들은 포항공대를 다니기 때문에 이 과목은 사실상 국영문 혼용체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조사 이런 것만 거의 한국말일 거예요. 대부분 용어와 심지어 동사들도 영어 단어를 쓸 거예요. 여러분 일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. 재수없다. 쉬운 단어만 영어로 쓴다. 저 사람은. 미안해요.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바닥에서 포항공대 학부 정도 나온 사람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다 영어로 된 용어를 쓰지 한자어를 쓰지 않아요. 한자어가 더 어려워요. 예를 들면 확산대역, 다중접속 방식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최근에 여러 한자들 때문에 말이 많죠. 천명했다. 그건 이제 뭐 사실 오해긴 한데 하늘의 명령이냐 아니면 넓게 말을 했느냐부터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참 말이 많죠. 영어로 하면 더 나아요. 그래서 국영문 혼용체로 거의 할 거고요. 어쨌든 그래서 교과서는 예를 쓸 거예요. 주의할 것은 세컨드 에디션인데 세컨드 인터내셔널 에디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. 그 다음에 사이먼 책이 워낙 선배들이 많이 썼고 그래서 선배들한테 빌려서 보면 될 거예요. 도서관에도 있고. 그 다음에 아직도 고등학교 스타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. 많은 문제를 풀므로써 개념을 확실하게 하겠다. 그럴 때는 이 샤옴 시리즈가 있어요. 아는 학생들은 다 알죠. 이미 미적분학이라든가 전자기학이라든가 5만 과목에 다 학부 기초 과목들에 대해서는 문제집 책이죠. 예를 들면 이게 시그널즈 앤 시스템즈. 여기 있잖아요. 보면은 여기에 샤옴 시리즈죠. 있어요. 그래서 교과서 이게 도서관에 다 있고요. 여러분이 어둠의 경로로도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어요. 하여튼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너무 어둠의 경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곤란하겠죠. 예전쟁은 과목이 예전쟁은 과목이